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용히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인용되면 제가 뭐 할 건 없습니다. 인용되면 제가 뭐 할 건 없고요. 저는 당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또 소통하고 이런 행보를 지속할 것이고 대신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각된다고 한다면 저는 보나사 소통에서 다툴 겁니다. 가처분 인용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사과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과할 것이 있다고 해야겠죠. 장해찬 이사장,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함께했던 사람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신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밝힐 것이다.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아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은 것은 바른미래당 시절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비판했던 손학규 전 대표의 길을 가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수요일에 나와서 한 말을 보게 되면 가처분 인용되면 이 사태를 주도한 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가처분 기각되면 나는 책임지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일시적 판단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공로나 자산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발언에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는 그러한 좀 모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금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어떤 겪었던 사태에 대한 부당함을 일정 부분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는 한편 그러나 당정의 더 큰 혼란이나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정부의 발목 잡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희생하겠다. 선당후사 내가 비판했었지만 늦게라도 내가 선당후사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의 길이 열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가처분 인용을 빌미로 삼아서 거봐라, 윤핵관들 다 물러나라. 내가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의 길을 가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답변을 보면 인용되면 제가 뭐 할 건 없고요. 저는 당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대신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겠죠. 기각된다고 한다면 저는 보란을 통해서 다툴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말씀하신 건데.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장혜찬 이사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서로가 보는 시각은 참 다른 것 같은데.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국면이 되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혹은 각화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비상 상황에 동의한 게 의총에 참석했던 80명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표 행사한 김웅 의원 제외한 전원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참석하지 않은 약 20만가량의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의원에서 김웅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정도 빼고 나머지 100명은 다 책임져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당 내부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상임정국위원과 전국위원 중에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도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 마찬가지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도 법원에서 계속 가처문 신청될 때 다 기각하면서 징계하고 내일 또 저 사람 징계하고 모레는 또 다른 사람 징계하면서 당대표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버텼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과연 이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느냐라는 물음을 지금 던지고 싶은 것이고요. 책임질 사람이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 상임정국위원 대다수라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 전 대표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불태우겠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를 키워준 당 불태우는 꼴밖에 안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으냐 거기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질문도 매우 무겁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향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강경하네요. 어쨌든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의 결정이 뭔가 조금 장해찬 이사장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나왔다. 그 생각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부를 막 무시하거나 비난할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견은 가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이 결과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현실에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걸 당원 개정을 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는 이의 신청을 할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것이고 이 인용을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정치적 선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릴지는 온전히 이준석 전 대표라는 당 대표급 정치인의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싸웠던 손 전 대표와는 다른 선택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장해찬 이사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이 재판 인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본안 소송 결과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1월 이후에 복귀한다고 한들 지금 현재 상태의 당내 여론 국회의원 절대다수,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김웅 의원, 하태경 의원 정도만 지금 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의원들이 이준석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연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전망된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 당원 개정이 말이죠. 전국위원회인가요, 중앙위원회인가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걸 또 다시 올렸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당원 투표가 민주당의 최고 의결기구다라고 했던 조항만 싹 빼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거 정당 민주주의 파괴다. 일사부재의에 위배된다.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매번 사법부에 들고 가지는 않죠. 그런데 사법부에 들고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정치의 또 역량일 텐데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안을 올렸다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A와 B를 포함한 안을 올렸다가 A를 빼고 B만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면에 있었던 이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저도 조금 들여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 문자와 그리고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좀 떠넘기는 듯한 상황이 좀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라도 사실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사실 이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면 저는 가처분 신청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다 또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어떤 정당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매우 부당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긍하고 제가 먼저 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지금 이 시점에 둘 다 강대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국면은 훨씬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의 반응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반응, 박경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당원에 대한 자체 유권 해석에 따라서 진행한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에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당대표의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최고위원회 과반수가 거리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 해석했고 나흘 뒤에 정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견한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되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임정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 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안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참 같은 사안을 재판부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네요.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또 의원총회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것인데 이걸 무효라고 한 재판부의 결정을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선출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지위와 권한을 비상대책 의견의 출범으로 상실시키는 것,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당대회가 가장, 정당에 있어서는 전당대회가 가장 확실한, 가장 권한이 큰 그런 기구 아닐까요, 전당대회가? 그렇게는 하죠. 하지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을 그동안 꼭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뒤집었던 것은 아니죠.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다르다. 기구들이 서로가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다 가만히 봤더니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서 선출한 그런 기구다. 특히 당대표는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지위와 권한을 이것보다 훨씬 적은 인원, 100명, 50명인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가 지위와 권한을 상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판결의 내용이나 근거와 무관한 정치적 해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판결문은 참 보기 드물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 사퇴나 사퇴 후 의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굉장히 길게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무관하게 상임정국위원회 정적수 4분의 1이 소집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건조하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부분만 쓰면 되는데 앞선 과정에서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차치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당사자니까 제외하면 나머지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고위 중에서 이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러면 지금 이 재판부의 주장은 전국위를 통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라는 건데. 2명 선출하면 된다는 거죠. 재판부가 최고위원 보궐선거까지 하라 마라 할 정도의 어떤 정당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게 용인이 된다면. 당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당원에 대해서 96조에 의거했을 때 충분히 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거의 핵심은 이 비상 상황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신청 가구 본안 다투는 것보다 그냥 당원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상임정국이 4분의 1로 소집하는 게 하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임정국위원 50명 중에 4분의 1이 소집해서 이 당원 96조의 비상 상황의 예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자. 의총에서 한 80% 이상 합의하면 비상 상황인 걸로 하자. 그거 넣은 다음에 전국위원들 또 ARS해서 그것도 절차 문제 없다 했으니까 그 당원 새로 개정하고 그 당원의 근거에서 지금 진짜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면 재판부가 말한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게 되는 거라서요. 2주 정도 걸리겠죠. 그 기간을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런 면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 내용이 어떤가에 대한 입장보다도 이것이 왜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저는 이 문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 가능하게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법리적으로 또 붙어볼 만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당이시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그 면을 좀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이런 논란이 참 국민들 앞에 여당으로서는 명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이죠. 자, 민주당 이야기 또 권지웅 전 비대위원 하셨으니까 오늘 통과된 당원 개정안이 그거네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정치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원 80조 개정안 포함됐다. 이게 비이재명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당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개딸들,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당원층에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왜? 지금의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원 개정안이 오늘 의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요청하셨던 건 1심 결과가 나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최초로 만들어졌던 건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그걸 좀 더 엄격하게 다루자는 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서 사실은 당무위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에 의한 기소인지 혹은 아니면 조금 부당한 이유에 의한 기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걸로 조정해서 저는 정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재판부가 사실상 인용을 했는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측에서 기자들이 이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 하나는 국민의힘에 낸 가처분 신청은 각화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기사를 본 아마 일보를 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헷갈리셨을 거예요. 각화됐다고 하는데 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가 됐지 그랬더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가. 혼선이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게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려면 자신과 뭔가 다퉈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각화된 것이다. 아예 판사가 고민조차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각하, 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판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했고 그것이 인용된 것이다,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전부 승소했다, 이겼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죠. 그때 문자가 공개됐을 때 그때 분명하게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봤을 텐데요. 그 인터뷰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를 망치자는 의도냐. 대통령께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보내시고 그것을 원내대표 열람하는 과정이 노출된 다음에 그때 끌어으면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휴가를 간다. 그다음에 그 뒤에 어디 지자들이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는다. 뭐 챙기느라 바빠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한 달 동안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어느 시점에라도 유관 표명이라든지 적절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죠. 네, 자, 저 인터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던 인터뷰입니다. 그때 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때 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장인천 이사장도 저희 인터뷰 봤죠? 네, 봤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과 전국 위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 부호를 던지는 사태와 본질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장인천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원들의 의구심,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수용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대단히 악화됐다고 한 데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그전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다니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갑자기 확 뜨거워진 것은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를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했는데 어쨌든 간에 사과했는데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은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브리핑에서도 벌써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오히려 이 전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의사에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이게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주기를 원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다만 국정운영을 보조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대통령이 나한테 밝혀라, 사과해라, 해명해라 하는 게 저는 맞는 선당 의사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 텔레그램 문자 공개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당의 비대위 전환이나 출범을 이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전부터 사실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었을 때 박소영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초선 의원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새롭게 한 건 없는데 당의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게 내 100% 책임은 아닌데 왜 그 가장 큰 타격을 나의 당대표 지위 상실로 보전해야 하느냐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변은 어디까지나 개인 이준석 정치적인 입주와 관련된 항변인 것이고 당 대표급 지도자라면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이 원인이 나보다는 윤핵관이나 또는 그 문자에 더 크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변화가 필요하고 극복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는 자세를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도 저는 정치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자막이 하나 들어왔었죠. 법원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대응 기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연락을 많이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언론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는 중간 광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반응을 보이는지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해찬 이사장, 지금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 비대위. 비대위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비대위도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까? 일단 방금 전에 제가 받은 이 취재 내용에서 보면 유상범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라고 일단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 이 가처분 인용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칭은 전 대표로 당에서는 유권 해석을 했고요. 비대위원도 유효하다. 이번에 가처분이 결정한 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라고 당에서는 기조국 등의 어떤 판결문 분석을 통한 유권 해석을 방금 내린 것으로 그렇게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 비대위원회는 그대로 활동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상범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기자분들에게 답을 했네요, 일단.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승계받게 되겠죠, 아마도. 돌고 돌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고 돌아 당대표 직무대행이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현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바로 오늘 중에 이의신청하겠다. 이게 당원당규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거리때 어떻게 할지 규정은 없다고 해요. 다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대표가 사고나 거리 이렇게 또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는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 같은 이제 당원당규를 해석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나머지 비대위원들과 함께 당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해석한다고 방금 질의응답에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런저런 질문도 좀 보내봤는데 반응은 없고요. 원래 오늘 아까 장인천 이사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방송 출연이 아마 예정돼 있었는데. 그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라는 답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오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지는 않겠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반응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원래 예상됐던 결정이 나왔는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좀 침묵을 지킨다? 그래서 최종 결정도 그간의 이준석 측 정치와는 달랐으면 좋겠고요. 손 학교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 카카오톡으로 오늘 법원 결정에 의미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보내봤었는데 일단 예정됐던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라는 답만 왔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